2020년 기준 인천시민 19만 4천 가구가 반려동물 32만 3천 6백 마리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에 등록된 수도 지난 2020년 12만 8천 마리에서 지난해 18만 천여 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시는 반려동물 복지 문화센터를 우선 추진하고 2026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를 1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반려동물 의료 지원과 장묘 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